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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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뻔 보아 맞지 가지않 되잖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됐다 자 들어와요 얼른 같이 하죠 오 알아요 봤어요 부럽다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안 떴어요 저는 이상한 좀비 떴던데 아 미네랄이 안 모여서 이런 공짜 미네랄 오늘 보니까 저기 2000도 주던데 삼돈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네이 방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 떴냐면요 우산 좀비 떴어요 우산 우산 좀비 떴어요 우산 근데 별로 타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샀어요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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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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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께요 알겠습니다 산돌님 자 한 분 더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 회식하고 나서 다음날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일이죠 네 아직 피로가 안 가셔가지고요 방송 끝나고 바로 기절할 것 같아요 사칭 오는 소리가 설마 곧씨나리 사칭이 곧씨나리보다 잘하면 안돼 근데 곧씨나리보다 못하니까 더욱더 사칭 같잖아 내가 사칭 같고 그분이 진짜 곧씨나리 같애 잭슨 아 잭슨이 안나와요 고바시보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들어오셨구요 바로 시작합니다 어 왜 어쩌다가 소주곤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바캉션을 하시다니 이것까지 정확하게 곧씨나리를 따라하면 안되는데 파이어맨으로 갑니다 출,책 감사합니다 오늘도 곧씨내 펀싱,고씨넬셀에 환영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진짜 편집 제대로 해야지 스킵 스킵 됐다 어 TJ님 코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맞도 않아 지금 그거 아니지 어 뭘로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이거겠지 아 일부러 못 타봐뇨 검콩님 코아 안녕하세요 높이 날이 맘에 가세요 가시죠 아 아프잖아 한돌이 2배 42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그래도 많이 사라졌네 어허 이거 일부러 고위적인 보임입니다 여러분 어허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형 포인트 진짜요? 왜 이렇게 많아? 그래 잘 잡았고 아 진짜요? 자 일부러 죽지 마시고 네 네 최대 량 내꺼 좋아 누가 곧비내리 젖어 실력까지 복잡하다니 그럴리가 없잖아 실력까지 곧비내리랄이 말도 안돼 아니 곧비내리랄이 저라구요 사칭을 제대로 하는구만 아 내가 한게 아니구나 아 진짜요? 와 소나인데 그냥 하루종일 그냥 스케치만 한거같은데 아 진짜요? 알겠어요 오 오 오 오 스모크봄이 좋죠 스모크봄이 좋죠 스모크봄이 그러네 여기까지 하나 됐쇼 좋아 잡았구요 일단은 봐야돼 뭐가 뭐가 나오는지 스모크봄 스모크봄이 좋잖아 이거 이거 다다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은 뭘로 해야돼 이제 게이지 최대한 은은 관계가 없잖아 아 게이지로 해야돼요? 시란신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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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건하이지 해야되는거 맞죠? 맞지? 왠지 좋아보였어 히이로님 오랜만이예요 히이로님 당신이 뵙는건 오랜만이네요 고속분사도 나오면 고를돼 알겠습니다 고스나리가 드디어 활약을 할때가 진짜 오랜만이예요 잘 지냈어요 상왁샷님 고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일스타가 오일스타가 모이시는구만 게이지 해야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같이 나면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게이지 게이지 레니 세가를 불러주네요 그렇군 왠로 Fucking 이제부터 진짜 집중을 해야될 때입니다 여러분 스테엑, 베토리스 고,yet고,뒤고,뒤고,뒤고,뒤고,뒤고,뒤고,뒤고 아니 정제는 이거 일부러 이러면 안되지 아니 쇠가하니까 테트리시가 생각나가지구 아 지애님 아니라고요? 근데 잡았구 자 또 걸리면 안되요 일부러 걸리시면 안됩니다 아 뭘로 해야되요? 뭘 뭘로 해야되요? 뭘로 해야되요? 2번 아 아 아 아 나 왜이리치? 아 왜 한칸 더 갔지? 살려줘요 헤엄미 아 바보 바보 아 한명 한분은 뒤로가서 좀 살려주세요 네네네 그렇긴한데 그래도 자꾸 까먹으니까 한분은 이제 거의 출입구 같이 기다리시고 날 업그릴만하면 되니까 시간 되는대로 업그레이드 먼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업글은 할겠지 업글하자 업글 업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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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글 업글 참 흔들었다 참 흔들었다 아니야 고시가 고시했대 그러니까 전파리 하셨던 분은 쉬어 주시고요 맞아요 담남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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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고시나닝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네 맞네 진짜 고시가 고시했네 조용 한 분 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분이 안 들어오시네요 저 드디어 어? 진짜? 아 들어가는 이런 너무 너무 빨리 해야지 얘기하셨어 다음판에 다음판에 해요 다음판에 다음판에 좋아 나이님 방금 전에 나리님 카톡 있어서 왜 나갔냐고 물었는데 엄크 다시 프셰카로 넘어간다 안 돼? 아 그 했는데 했는데 안 들어오셔가지고 안 들어오셔가지고 빠른 빠른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게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부스터 사용해야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송은 나가지 말아주세요 음 저기 유일할 수 있게 끝만해주면 되겠구나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오지마 오지마 시면 12다차가 어? 14다차했던 그때 안 들리실 겁니까? 뭔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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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지 모르겠어요? 왜이래 다들 왜이래 다들 왜이래 다들 왜이래 다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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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요 다들 왜이래 왜이래 살아야죠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갑니다 살려드릴게요 골슨이나리가 캐리했다 불스터 아하 그렇지 어디서 돌아가신거야 자 한분부터 좋아요 좋아요 나 일단은 레벨업 해야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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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고슈나리가 캐리했습니다 여러분 고슈나리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이 판 끝났어 1판에서 왕도 못만나고 끝날뻔 했다고요 여러분 고슈나리한테 감사하세요 네 고슈나리한테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고슈나리님의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고슈나리의 3분의 1 고슈나리의 대anta 저 유도탄 유도탄 지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와 중앙으로 와요 에너지 채우자구요 이야 장난 아니신데 역시 고플레리 반송에서 굽기고 할만하구만 실력이 여쌍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플레리 반송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힐러가 안하네요 저희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딱 봐봐요 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만 사막 사막 사막의 왓시스 나왔고 됐고 어 어 때려 그 다음에 야 어떻게 붙이지가 않냐 야 이거는 이걸로 하자 이제 대기중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궁금하군요 코코넛 듬뿍 나왔다 됐다 버프라 나와야 돼 역시 가시죠 가시죠 나쁘지 않아요 일부러 걸리지마 아 아 아 아 뭐야 밀렸어 밀렸어요 살려줘요 아 왜 좋지 아 13분 내시고요 13분 내시고요 오 죽을 뻔했소 죽을 뻔했소 좋아 클로우 괜찮아 됐어 됐어요 아 일부러 잡으시는 거구나 야 야 이거 위험한데 오 죽을 뻔했다 또 밀려서 또 죽을 뻔했소 야 야 죽을 뻔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이상하는 말 나쁘지 않게 뭐가 나쁘지 않은 거지 소원은 안 빠져만 가는데 오우 위험해 위험해 어 살려줘요 살려줘요 옆에서 기타 치시면 안 돼요 살려줘요 좋아 됐어 나쁘지 않아 데미지 네 야 근데 데미지가 쎄다 우리가 데미지가 쎄네 다 넣었는데 살렸고요 들어가시죠 다들 채팅방이 조용하셔 다들 뭐하시는 거야 다들 뭐하시는 거야 다들 뭐하시는 거야 다들 뭐하시는 거야 고피나리 외로워요 아 게임하면 보는 중이에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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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다 잡았다 잡았다 와 죽는 줄 아네 지푼 뉴대감 한 번 해주고 자격시간을 하면 좋겠는데 됐다 나왔다 떴다 드디어 범위기 떴다 범위기 한 번 더 뜨고 그 다음에 저기 종기 때리는 것도 뜨고 이러면은 무적입니다 버프는 이미 많이 떴으니까 검은콩립니 오 진짜요? 고시나리가 있어서 사기가 아니고요 고시나리가 사기 아니야? 네 실력이 야 이건 뭐 없다 아 원래는 아예 포마신의 속도 잘 안올리는데 뭐지 뭐 뭐지 말로 불려 저기 뭐야 일단 왜 다 돌아가신 거야 안 돼 위험해 내가 살려야 돼 아 뭐야 이러면 안 되지 저베님 저베님 때문에 끝났습니다 저베님 때문이에요 저베님이 왜 나한테 저격을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베님께서 나 저격하고 그거 날렸어요 몰랐다 너무 정확하게 노려가지고 바로 죽었잖아 자 전판에 하셨던 분은 한 번 쉬어주시고요 아니 왔는데 어떻게 안 당해요 남 탓이라냐 딱 봐도 그렇잖아 자 하실 분 안 계신가요? 개인주의 나리 사월스타님 검은콩님은 한판 쉬셔야 되고 지금 현재 13분 계시고요 열살림 오시고요 나리님 나리 없는 나리팀이 까면 깨면 나리님 큰일 나요 한 번 해볼까? 한 번 고스 나리 없이 한 번 해볼래요? 고스 나리 없이 고스 나리 없는 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봅시다 들어가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당연히 깨다녀 그럴 리 없어 고스 나리가 마치 고스 나리가 있으니까 못 깬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고스 나리 고스 팀 저기 검은콩님은 전판에 하셨으니까 한 번 쉬어주시고 지금 담남님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담남님 들어오시면 담남님하고 같이 시작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진 않으셨네요 채널20의 빌모노 4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길고양이 요즘 왜 이렇게 귀여워요? 방금 뭔 소리죠? 뭔 소리군요 고양이 소리 냈잖아요 고양이 소리 고양이 고양이 소리 고양이 아니에요 무슨 앙탈이에요 고스 나리가 자 들어오셨고요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수에서 이상한 걸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한 번 깨봐요 고스 나리 없이 한 번 깨봐 깰 수 없을걸? 어? 고스 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 되게 잘 된 거지 안 들어오시네 다들 어디 가셨나 보다 그 발언 보여드리죠 보자 한 번 보자 한 번 고스 나리 없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 번 봅시다 음 바캉서가 노피나리만큼은 하는구만 잘하는구만 음 같은 바캉서로서 노피나리가 인정했습니다 오 오 고스 나리만큼 하시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요? 저도 한 10번 이상은 깬 것 같은데 10번 이상은 깼을 거예요 아 친구 온다네요 방송도 온다 그러는 거죠? 네 방송도 오신다는 거죠? 방송도 오라고 하시고 유튜브도 구독 눌러주시고 네 진짜요? 근데 저 아 6,6,6,7번이나 깼다고요? 저배님은? 근데 그거 몇 번이나 깨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저는 기분이 좀 재밌는데 웹툰이 적어도 오지구나 자 화이팅 오실 부분이 안 오십니까 고기야 계속 채팅 안 되는구만 자 유도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야 근데 데미지가 장난이 난다 아 앰블 나도 앰블 도전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직업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 떴고 오아시시 떴고요 도전해봐요 진짜 도전해볼까요? 어? 네 저요 근데 점창도 아닌데 내가 전민인데 앰블 그냥 디비절끼리 클리어만 돼 있는 거 네 그것만 있던 것 같은데 다른 건 없는데 아 대체 운명의 킬바틴을 갈날때 이봐야 되잖아 아 진짜요? jan 이래봬도 좋은 게임 스크리먼데 게임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해야 되기로 음...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왜 떨어지신거 같은데? 어... 옛살림이 위험해! 옛살림이 위험해! 출첵! 현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치나의 방송 오신것을 진행합니다 재밌는 채팅채... 아 채팅채가지고... 너무 무리하셔도 채팅 안채셔도 돼요 악인대친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오신것 좀 하는겁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위험해! 위험해! 아직 팔로우 안하셨다면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맞아요! 능력보면 좀 시간 걸려요 괜히 능력잘못보면은 아 고치나리토 투블리야 왜 자꾸 능력잘못보르는거야 하면서 막 그럴까봐 그래서... 욕먹기싫어가지고 고우 아... 블레라 파탄샷만 잘 골라줄게 아아.. 아... 아 저스만... 저는 뭘해야할지 몰라서 한 10초 걸리는것 같아요 한으로 골랐을 때마다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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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있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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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별을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오 데미지가 천쾌다 데미지가 중단이 아닌데 지구역보련 덜타기 아 그래요? 야 이거 이거 위험한데 위험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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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돌아가시고요 풀icas 자 위험해 위험해요 지구 아 진짜요? 위험한데 살림을 탈렸네 아 킬킬하게 깨시는구만 나쁘진 않은데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지금 아까 전처럼 그 쭉쭉 빠지는 그 에너지 그런 게 없죠 전파는 파맨이랑 쩍버리기 쎄서 아 그래요 아까 또 나쁘지 않은데 대용량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대용량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가 캐리 했었는데 캐리 했었다고요? 고캐리가 고캐리가 캐리한 게 아니고? 유대감 전설 아 아 누굴까요? 누굴까요? 검은콘이 누구예요? 예 누구 누가 박하우카 오아시티를 안 깔아줘요 누구예요? 어떻게 깔아줘요 여러분 아니 킬 영사를 제대로 해야지 아 그 고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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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님 이시구나 네 아 아 고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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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그렇게 되서 아니요 그냥 고스나리 그러지 마시고 고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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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적 없기 기억 안 나요 고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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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인원이 적당히 모이면 할게요 지금 몇 분 몇 분 13분 그대로 13분 계시는데 당신 때문에 못갔잖아 뭘걸이에요 제가 그 하려고 했는데 저베님이 이게 던져가지고 고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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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종비한테 잡혀가지고 죽었잖아요 낙체종비 하사 하사 누구에요 그 분은 또 누구에요 위험하다 Fun 위험하다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 기준건데 왜 나한테 그럼 아니 그거 이거 이거 뭐냐 그거잖아 나 못깨겠는데 이거 휘둘려가지고 죽은거 아니었어? 어려울거 같은데 못깼어 못깼어 봐봐 골스날이 없이도 골스날이 없이도 못깨잖아 5,4,3,2,1 깨나? 이야 우와 깨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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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 아 잘할게요 네 잘할게요 네 잘할게요 이야 데미즈러버 누나 아닌데? 딱 영웅초댔겠죠 굉장히 당했다 위험한데? 이야 이야 둘레편에 다 사고 잡은 운력이 없어요 그렇대요 이야 위험하죠 위험하죠 따라라랑 옛딸림이 위험하다 옛딸림이 위험해 예측 실패 그러니까요 딱 깨시나? 안된데? 이야 크오 와 어떻게 영토에 딱 크오와가지고 어떻게 깨시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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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끼나리 존재가 위험하다 저게 힐케 힐러 캐리 아 그래요? 저도 할게 있어요 힐러 캐리 제가 얼마나 제가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제가 필러를 맞춤퍼지 하는데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총안 잡고 제가 여러분 살리려고 막 걸어다니던 거 그랬었는데 아까 기억 안나요 기억 안납니다 기억 안나요 기억 안나요 아니요 진짜 15분 계시구요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스다 2의 보스야 1Q에 끝내버려 1Q로 1Q 1Q로 끝내버려 집이 끝나면 놀이 공놀이 신혜명님 안녕하세요 아 놀이 밑에 아 경도 경도 확산하고 경도 확산하고 경도를 가도 원하시게 경도를 안하면 경도는 여의가 아니죠 안하면 방금 나가면 그러지마요 다음 달에 경도에요 위험한데? 다크퀸 힘을 내 너는 한 방귀가 있잖아 힘을 내라고 다크퀸 힘을 내 나 지금까지 니가 남편 줄 아는데 힘을 내고 아 영상 보고 치킨거 가야 돼 빨래 끝나야 돼 한 방귀랑 한 방귀랑 차별해야 돼 흐하하하 빨래 마다 카우장이 들어와서 굿 아 노트북으로 났어 아 진짜요? 터킨한테 한 방귀 있어 한방귀 터킨이 힘을 못쓰네 터킨이 힘을 못쓰네 터킨이 힘을 못쓰네 아 진짜 너프 먹을 한 방이 아니에요? 왜 너프를 한거지? 아 진짜 고스날이 없으니까 바로 깨네 뭔가 뭔가 되게 좀 충격이다 뭔가 되게 좀 충격이다 잠깐 기다려요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자 배팅 한번 걸어야죠 이기는 팀은 자 청팀 홍팀 이번엔 튕기는 분이 없도록 이지 이지 잭슨 가고 싶다 나도 잭슨 아 나리님 같은 분이 어렵다고 징진돼서 너프 크게 한게 한 난이도가 저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징진되진 않았어요 어렵다고만 했지 징진되진 않았어요 아 아 도박은 이지 도박이라뇨 베팅 적당하게 하면 베팅이 됩니다 뭐 올인을 하게 되면 그게 도박이죠 잭슨 아쉽다 올인가요? 올인 가지 마요 왜? 도박이 아 베팅이 나시고 도박이 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SR님 저멘님 백주민님 그 다음에 해악자 샌디님께서는 좀비시고요 정지혜님이 바로 잡혔죠 지금 자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퀴안님께서 지금 퀴치 지점이 C인가요? 예 C 지점에서 지금 견제 중이십니다 퀴안이 혼자 남았어요 어? 이야 파괴했죠 그래도 하나라도 파괴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럴리가 있겠어요 예 이야 이야 해악자 샌디님 뭔가 좀비가 액체 액체 좀비 액체 좀비 나 이거 좋아 나도 액 뽑고 싶어 자 일단은 퀴치 하나밖에 파괴를 못했어요 이번 팀은 어떻게 몇개나 파괴를 할지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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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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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파괴를 못했죠 아 아 이제 끝난게 아니구나 끝난게 아니구나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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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나요 잡히나요 안 잡히네요 이야 컨트롤 장난아니다 자 클리코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알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파괴했죠 지금 1대1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 자 현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목소리 목소리 왜요 목소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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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상한가요 제가 지금 아아 아 고맙습니다 현아님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칭찬을 안해주시고 막 고스나리 막 컨트롤도 컨 흠 하고 트롤 하고 트롤 하고 빼가지고 컨트롤 이러고 막 고발스모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카톡 단톡이 있기니까 단톡 들어오신 분은 개인 카톡으로 해주시면 개인 카톡으로 어 저한테 문의주시면은 단톡 초대드릴 거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하나씩만 파괴하고 파괴를 못하고 있어 이게 지금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를 너무 잘하셔 근데 문제는 수비를 지금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연장전 갈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좀비가 뭐냐 저기 방심하는 방심만 안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 방심했어 야 이거 이렇게 비싸나요 야 이게 야 친한이 감사합니다 야 또 하나씩밖에 파괴 못했네요 좋아 나쁘지 않아요 아 마이클 젖슨 좀비 갖고 싶다 제슨 좀비 갖고 싶다 아 저거 아 저거 뭐라 그러지 저거 뒤로 가게끔 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그거를 시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내리 방식으로 오신 걸 좀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지금 고스내리가 이벤트 중이에요 치킨 이벤트 중이어가지고 출석체크 연속 30일에다가 어 뭐죠 포인트 2만을 모으시면은 치킨 기프티콘 제가 개인 카톡으로 날려드립니다 네 맞아요 후 뼈님 춤춰봐요 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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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코미님 출책 감사합니다 아직 3분 남았어요 7분 받아가셔가지고 워우 워우 파기하는게 줄턴인데 하나도 파기가 되나요 자 파기는 못하고 준비가 지금 우그룩한 A 지점입니다 지금 A 두대 B 다섯대 남았구요 자 과연 뚫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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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뚫릴까요 한잡이 되나요 야 이대로 또 이렇게 비기죠 네 당연하죠 참여해도 됩니다 항상 보슬에 있는 채널 20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잘하세요 보슬나리가 제일 못해요 네 정작 게임 아 비번 제가 개인톡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단 단톡 비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비밀이에요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비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12시까지 방송하고 오우 잡혔어 워우 딴딴 따라딴딴 따라딴딴딴 또 하나씩밖에 파괴를 못하는거에요 야 야 이러면은 야 야 이거 하나씩밖에 파괴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위험하죠 두개라도 파괴가 되는 순간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가 파괴가 됐고 하나라도 더 파괴가 되면은 끝나죠 지켜 무조건 지켜야되요 지금은 하하하하 퀴아님 딴딴 따라딴딴 야 벌쩍 인간이 케븐이랑 잡혔어요 거묵콩님은 계속 이쪽만 보고 계시네 왠지 절 보는거 같아서 기분이 좀 나쁩니다 네 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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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설마 설마 이야 잡았어 한 분 튕겼어요? 아 젠장 카톡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배팅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저도 보냈어요 알겠어요 이따 확인할게요 방송 끝나는 나서 바로 초대 제가 코드를 알려드릴테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이제 질겜하시면 됩니다 질겜 질겜하시면 돼요 고슈나리 칭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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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지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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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에는 노리미트 하죠 네 그래도 이제 인원 많이 모였으니까 또 노리리미트도 하고 아주 갓겜이죠 네 튕기는 갓겜 좀비고 이래라 좀비고 야 저 뱀니 위험한데? 야 야 야 지능이 장난이 아니네요 뭐 시나리는 직진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이 좀비는 몸돌이 좀비라고 해야되나? 이 좀비는 무섭진 않다 후후 흐흐흐흐 어 근데 퀴아님 사셨네? 아까 못산다고 했었잖아 근데 어 아까 퀴아님 이거 못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샀지? 좋아요 아 1일 시간을 줘요 아 그렇구나 비번은 무조건 4입니다 20회날 비밀번호 4 아 아 약간 마트 시식코너 흐흐흐 시식코녀 시식코너 그쵸 이거는 인원때문에 어쩔 수 없다 튕겨가지고 아주 갓겜이야 자 갓겜이구요 갓겜은 갓겜이구요 지금 현재 스크분께서 시청중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대4로 깨신 분은 없겠지? 1대4로 깨신 분은 없겠지? 아 알겠습니다 이 좀비는 약간 무서워 제일 무서운건 머리 4개 달린 좀비가 제일 무서워요 자 수고하셨구요 배팅은 취소였습니다 자 놀이 밑에 갑니다 고수나리가 있는 놀이 밑에 저기 에피소드 1부터 차례대로 깨보죠 우리 고수나리 고수나리의 이게 유일한 친구 아웃사이더 현실에서도 아웃사이더인데 여기서도 아웃사이더 하드로 오케이 진존 1 하드 먼저 갑니다 튕기 아 뭐 튕긴데 깨면은 바로 2 하드 그 다음에 3 하드 이런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히어로즈로 가고 알겠습니다 직업을 얼른 고르시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다님 어서오시구요 망할하이님 어서오시구요 근데 차례대로 깨보는거지 뭐 차례대로 깨보는겁니다 음 너무 질려요 진짜요? 외도 에피소드 깨요 고수나리는 아직 안질렸단 말이에요 골라요 빨리 시작하게 원툭3 한번 깨봅시다 우리 개인주의 확인 네 귀한님 아 구독할까요? 그럼 좋죠 좋긴 좋은데 너무 그렇게 돈 쓸 필요는 없어요 열두시 오늘은 열두시까지 방송할 생각입니다 공지에다도 열두시로 남겨놨어요 출덕 출덕 오타쿠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시모님 계셨잖아 고수나리가 살려줄게요 안보아 고수나리가 제대로 할게요 걱정마세요 오지마 오지마 됐어 살렸고 진짜요? 떴어요? 근데 그 뭐냐 뜬거에요? 아 수련회 갔다왔는데 아 연습추책 큰일났네 다시 추책하시면 되죠 뭐 수련회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련회 조 아 진짜요? 고수나리가 돌려가지고 루이 그 나오면은 아 진짜요? 죽일거에요 왜오 고수나리도 뽑을 수 있죠 언제까지 렌 렌 이픽이 될 순 없어 저도 이제 다른 암캐 어 다른 암캐가 수 있도록 해야지 아 보성 보성이면 녹차지 보성녹차 보성쪽에 거기 가셨겠네요 저 카이토 가지고 싶다 카이토는 안나와요 모든 운명은 모든 운명은 첫판에 랜이 저를 픽하면서부터 모든 가차는 꼬였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오프닝 따로 하나 또 만들어드리려고 열심히 배우는게 뭔가 있어요 아직까진 비밀인데 제가 공부를 또 시작을 했어요 다른 공부 제가 완전 쩌는 오프닝을 한번 만들어드릴게요 나중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한국어 공부는 당연히 하는거구요 한국어 공부는 진짜 해야돼 이번에 한글날에 외래어 많이 써가지고 구독권 6개 6개 나오고 막 좀비 되가지고 막 좀비 좀비 막 좀비를 열두번 불러가지고 막 막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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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외래어 안쓰기로 했는데 외래어가 쏘져버려가지고 15번이에요? 어쨌든 그거 올릴거에요 내일 정도 하시지 시간을 좀 투자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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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열심히 흔드시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어요 당근은 매우 줄어요 오케이 나 왜 죽은거야 썸네일이 좋아 뭐 그렇긴 하죠 썸네일이 좀비좀비좀비긴 하지 편집도 해야되요 진짜 제대로 편집해가지고 여러분께 풀영상 뿐만이 아니고 재미있는 영상만 골라가지고 어? 더욱더 유튜브를 재미있게 만들어드리는 사명을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기적적으로 두번밖에 안죽으셨어요 그렇죠 뭐 시나리 잘한다니까 네 어? 정지혜님 죽이셨나보다 직이요 직이 보이니니 졌어 아 진짜요? 이거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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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가 안보이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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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좀비가 안보이죠 당연히 위로 가야되는구만 제가 차려야 되는구만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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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풀고 가요 못가요 지금 가죠 언제 깬거야 아 진짜요? 다쌤 가쌤 가쌤 저베님은 내가 살린게 아니고 살렸네 네 좋아요 좋아요 저베님이 위험해 저베님이 위험해 내가 위험할걸 했어 워 워 안그러지 안기라 왕 과학시험 100점밖에 떠 이러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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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자꾸 복지날이 저격해가지고 막 종비를 날려버리고 막 이러고 막 아 진짜요? 시험공부하셔야죠 시험공부 1등급 오 좋다 좋다 1등급은 제가 이틀하면서 1등급은 저기 뭐냐 우유에서밖에 못봤는데 우유 우유 1등급 1등급 우유 아 모듈 아 그래요? 왜 날 따라오는거 같지? 따라오지마 따라오지 말란 말이야 왜 날 따라오는거 같지? 왜 날 따라오는거 같지? 나 아니지? 깜짝이야 아직 안들어가요 깜짝 놀랬네 아웃사이더를 알아볼리가 없잖아 따라오는게 아마 아쉽걸요? 왜요 왜요 폭탄이 따라와가지고 깜짝 놀랬어 현실 현실 아웃사이더 자 나쁘지않아요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의 위기 핀치가 왔을 때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오 오오오오 o 저베님 놀고 계셔 놀고 계셔 그리고 내가 살려드리면 되지 음 들어가도 되는거에요? 뭐야 나 왜 이런거야 나 안들어가죠 나는 왜 안들어가죠 뭐야 나는 왜 안들어가죠 뭐야 나는 클리어하면 안된다는건가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만은 잘 들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들으려고 네 제가 왔어요 자 민원 선생님 각오하세요 죽을 각오하시면 됩니다 널뜨기 해볼래요 교장몬만 좋아요 위험해 오 위험해 위험했다 죽을뻔했다 일단은 에피소드1은 기본적으로 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잘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티나리의 진정한 힘이죠 도움이 되는거죠 오케 웜 오오 오오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다 내 살림은 제가 살리겠어 내가 살리겠어 내가 살릴거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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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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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죽었어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힐 살려줘요 도전 망했다 지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요 좋아요 이제 제가 아웃사이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단 얘기죠 봤죠? 박스를 집어 던지기 현실 다리온 야 아 진짜 아웃사이더로 깨고싶었는데 못깨겠어 박스로 깼다라 봤죠? 박스로 박스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스로 교장세인이 박스로 죽었어요 진짜 20번 밖에 안죽었죠? 자 이제 에피소드 2 하드 갑니다 에피소드 2 하드로 갑니다 에피소드 2 하드로 갑니다 아 랩랩님 풀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거랄까 이번에는 이제 현실 고증이 아니고 어 진짜 골스리나리 실력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리나리 실력이면은 아무거나 다 가능하죠 이벤 달리면서 볼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구요 슈퍼스타국 어! 할로윈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채널20의 비밀번호 4입니다 고스리나리가 방송 좀비고 방송 키면은 항상 채널20의 비밀번호 4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안하는 때도 고스리나리가 가끔가다가 좀비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널20에서 밖에 안 놀아요 네 채널20으로 오시면 됩니다 슈퍼... 아 슈퍼스타? 슈퍼스타 있어요? 아 고스리나리 또 슈퍼스타 못참지 슈퍼스타 어딨어요? 슈퍼스타는 없잖아 과정 왼쪽으로 아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 좋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현실이 아니고 가상으로 근데 좋아요 슈퍼스타 쓰레기래요 쓰레기라는데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타인지 고스리보다 좋아요 팩트폭력은 안돼요 네 팩트폭력 하지마요 하지마요 마이크로 때리는데 마이크로 때리는데 마이크가 도구인데 마이크 이 스킬이 아 좀비 모으기에요? 일로와 슈퍼스타 이거구만 아하 나쁘지않구만 나쁘지않구만 좀비 모으기 나쁘지않네 나쁘지않아요 나쁘지않아요 아 대신 분이요 아 진짜요? 어썸피에 보내서 녹음해서 아 노래잘부르면 노래 고스날이 노래잘부르는데 가사를 몰라요 아 자 좀비 와라 내가 제2스킬로 널 공격해주겠어 슈퍼스타일 자 원더호이 원더호이 가자 고스날이도 잘하죠 오 슈퍼스타일 나쁘지않구만 짠 두둥잔 잘오셨어요 좀비 컴온 그냥 그냥 위험했어 맞죠 슈퍼스타일 나쁘지않은데 괜찮은데 고스날이 누구죠 먹는건가 지금 방송하고있는 스크리머가 누구죠 고스날이 아 진짜 아 치킨 맛있는 치킨 아직 태븐 남았어요 치킨 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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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스날이 계층 This again 학원 드디어 끝났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고시나리 방송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있을 학원에 열심히 가시면 됩니다 저주가 아니구요 뭐가 끝났네? 거짓말 17번이면 적게 죽은거에요 170번만 안죽어도 다행인거지 컴온! 안오는데? 고시치고 적게 죽은거 맞아요 고시치고 적게 죽어어어 위험해 위험해 아아 수세요 나눔은 고시나리가 할거고 여러분들은 맛있게 드시기 바라면됩니다 아니 뭐 백번이에요 그럴리없어 그럴리없다구요 뭐야 왜 죽었어 고시치킹 아아 죽을일이 없네요 뭐 우리 뭐 우리 산대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대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걸 추천됩니다 고시나리 고시나리 자 좋아 고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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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토끼를 학살해 논란 왜 학살을 해서 논란이라뇨 뭔소리에요 논란 생길만큼 그만큼 인기가 있는게 아니라니까요 얘는 안통하네 그만큼의 인기가 없어요 마이크 마이크는 그저 때릴뿐 왼손은 그저 거둘뿐 위험하다 오 죽을뻔했다 아아아아 왜 사칭이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러고보니 언젠가 언젠가부턴가 고시나리 라는 어 사칭이 생기면서 인기가 더 많아지긴 했네요 네 그러네요 깨닫지 못하는데 꼭 깨닫지 못한 사실이었어 뭔소리지? 둘 다 고시나리인데? 그가 왜 죽은거야? 어떻게 된거야? 나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힐러 힐러 안계세요? 힐러? 아아 저기 누구에요? 누구에요? 팀킬하시면 안돼요 팀킬하지 마세요 네 팀킬하시면 안돼요 팀킬하시면 안돼요 네 뭔소리에요? 막 고시나리가 참전하는 것만으로 팀킬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네 아 아 아 당했어 살려줘요 살려줘요 노력이 가상 그쵸 노력이 가상이지 현실이 아니지 노력은 현실이 아니고 가상이죠 아 노력이 가상하다 아 노력이 가상하다 죄송해요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칭이나 듀얼모드 언젠간 하겠죠 몰라요 저도 도망 도망 오지마 다시죠 위험해 위험해 됐어요 다 잡았어요 어어 왜 죽지 아 왜 그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쵸 그쵸 그거는 당연히 조심해야죠 자 제가 어그로를 끌어야됩니다 여러분 오 다들 도착하셨죠 오지마 와 후탄 터지는거 봐봐 저기 가만히 있어도 후탄은 터지는구나 됐어요 들어왔죠 아 네 봤어요 그 뭐냐 저기 녹음한것도 들었구요 아 40분 뒤에 잭슨 좀비를 보내야하네요 이런 아쉽구만 나 죽은줄 알았어 나 죽은줄 알고 가만히 있어 지금 나 죽은줄 알았어 나 죽은줄 알고 가만히 있어 지금 난 얘 못죽이잖아 오지마아 아 또 또 또 또 또 나 저 주의 싫어 아 진짜요?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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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오지마아 오지마아 오지 마아 오ado 오지마아 네 다음판도 해야죠 에피소드 두고 깨면 힐리할거에요 오지마아 어어 아 아 왜 자꾸 왜 부딪치는거야 부딪히면 안되는데 말이지 저배님은 약간 고의성이 많이 보여 아니요 맞아요 많이 어려운거 알아요 고시나리 못 깼어요 한번도 고시나리가 참전하고 나서 에피소디씩 한번도 못 깼어요 근데 제가 참전 안하잖아요 거짓말같이 깨요 마치 마치 고스나리가 모든게 고스나리 때문인거같은 어 뭐야 뭐가 팩트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팩트 아니에요 오지마 오지마 죽을 뻥했는데 죽었다 파이팅 아 근데 쥐가 제일 싫어 얜 쥐가 제일 어려워 고시야 일라에 영양제공을 해주세요 영양제공을 해주는거야 제가 얘는 어그로 안끌리겠지 침 위험해 위험해 미 때려때려 때려때려오케잇 위험해 뭐지? 가는 이상 당했어 지금 우어어어어 우어어 우어어 푸우 피피 좋아좋아좋아 오오 위험해 우어어어어어 와아 어렵다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힐러만 살면 돼 그치 됐다 아 왜 아 왜 박았지 으아 으앙 으응 자 자 왔죠 수고하셨어요 이제 에피소드 3 팝을 갑니다 방 다시 만듭니다 에피소드 3 렛츠고 자 선착순 이야 꽉 찬다 좋다 일라부터 맞아요 그래서 일라때는 템플러를 많이 하시더라고 템블러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리 바보님은 누구에요? 이로치 사냥님 고아 안녕하세요 운보나 지친 당신에게 고스나리라는 방송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겼구나 이런 고스나리가 이번판 없겠면 한판 쉬겠습니다 안받아요 아니 너무 냉정한거 아니에요 이럴때는 그래도 고스나리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방송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소하죠 당연한거 아니에요 당연한거 일단 시작합니다 좋아요 도키나리가 이제 진짜 제대로 진심을 진심을 발휘해서 찐님 미션으로 데그아이가 뭐에요? 가자 렛츠고 스피 스피 헤드아이? 제작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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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même 스피 그렇지 곧씨날이 살아남았어 아직까지 곧씨날이 살아남는다고 나 죽었다 광고주는 트위치 이런 트위치가 나빴네 네 그냥 제가 가는 길이 저신길이었던거 저신길이었던거 하지만 깰 수 있다는거 지금 타남으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일라만 깨면은 나머지 다 가능합니다 짱가능입니다 좋아요 드디어 곧씨날이가 있어도 일라는 통과가 된다는게 증명이 됐어 가능하지 이제 가능해요 일라만 통과하면 돼 일라만 통과하면은 일화부터는 뭐 와우 렛츠고 원 더ophy 원 더헓 원 더헓 이야 데미지 tej 와 대미지바바 벌저 반 이 좋아 살려줘요 5 있어 н 너무 쉬운거아닌 Gas 너무 쉽다 좀비고거의 원래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 아! 자라야겠다 정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탈리야 근데 잠깐만 힐러가 없어요? 힐러 한명도 없어? 그러니까 힐러가 없어요? 힐러가 없네? 힐러가 없네? 이럴 적 있으면 곧시다리 힐러할걸. 진짜 힐러가 한명도 없었어. 아 젠장. 화이팅! 깰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진짜 왜 힐러가 한명도 없었지? 2명 남았다. 괜찮아요. 깰 수 있어요. 60렉과 90브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깰 수 있습니다.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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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한번 깨보고 싶다 진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두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나쁘지 않아요. 야 한대씩 한대씩 지금. 그니까. 제가 힐러할걸. 세블 dei 근데 진작에 깬건데 Jennchen 야 근데 깨신다 20초 precisamente 아 오 한번 깼고 한명만 잡으면 되요! 그렇지! 구! 죽으면 안되겠다 죽으면 안돼 교장선생님 왜 여기계세요? 교장선생님 왜 여기계세요? 위험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제가 살릴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다 위험해 아! 죽었다 아 망함 망했어요 망했어요 힐러라도 한명 있었으면은 충분히 깰 수 있었던 그거였는데 힐러가 없어요 힐러가 보스나리 보스나리가 골랐어야 했는데 아 그래도 최초다 보스나리 보스나리가 일나를 깰 줄이야 오 힐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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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잠깐만 잠깐만 현 242 오 축하축하 이리 가자 아 무적기 무적기가 있는거라 된다 깨나요 깨나요 안돼 한번 돌아가셨죠 아 못 깼다 못 깼다 아쉽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확인 다시 만들게요 이번엔 곧씨나리가 이번엔 곧씨나리가 한번 쉬겠습니다 네 아 왜요 왜요 어디가요 어딜가요 곧씨나리 방송해 우리 계셔야지 자 저는 관전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깰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자요 우리 곧씨분님 잘자요 내일 또 내일 또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인사를 해보자 해보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 시청인 곧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산딜리 근데 지금 방송중이세요? 방송중이예요? 좋아 화이팅 누군지 까먹은거 아니죠? 아니 하고싶었는데 결과는 관전이쥬 네잉 저도 관전이에요 아이디를 아이디를 바꾸면 모르죠 누구세요? 전 아이디가 뭔가요 해보자님 아이디를 소개해보자 봐봐 여기 보스열이 없으니까 악질 레코님 어어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이번에 그래도 힐러가 한번 계시네요 좋아 요 아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안돼 릴라니 돌아갔어요 또 큰일 났다! 선배님 위험해! 위험해~~ 이야... 팔로우가 왜 2월이...뭔소리에요? 2월이라뇨? 역시 그... 어려워... 진좀 피리가 어려워... 팔로우 156일째입니다! 음... 자 제가 이제 관전으로 들어갈테니까 하실 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빨라 빨라 빨라... 챙겨가셨어요? 이런... 아... 팔로우 245일째입니다! 저도 팔로우 한번 볼까요? 오 고씨나리님은 아직 팔로우 하지 않았대요! 네... 아 나는 왜 팔로우 안된거야? 네... 하하하하하하... 오 내일이면은 1년짜네? 네... 나이님 미션 안받긴 했는데... 스메쳐로 깨기가... 왜 포인트가 계속 오르죠? 뭔소리... 뭔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샌들님... 샌들님... 이제 방송하시는건가? 엄청난 대성따로가? 행방! 하시는 중이죠? 멋있는데? 프서서? 지겜 따로 갑니다. 하하하하하 Best razor 혁신아니니 방통으로 나가시는건 아니죠? 그러시면 아니데요... 위험하다 글쎄요 나가지 마세요 얼마나 재밌는데 키고 익힐지 말지 생각 중 그러면은 키고 있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키고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고 이제 바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못많은지 하나도 모르겠다 깼어 퀴아님 못깼어 야 바로 앞인데 야 바로 앞인데 야 바로 앞인데 진짜 억울하겠다 야 이거 욕해도 인정 야 욕해도 인정 야 자 바로 반전 들어갑니다 과연 어느 분이 오셨지 넌 못 지나간다 IGHiden 이긴 삐인 같은 상황이 아주 삐인 진짜 억울하셔 진짜 억울 하셔 올 됐다 오ㅏ況 오ㅏ況 위허치 차량님 됐지요 됐지요 축하 축하 뭐야 고스나리 바보에다 고스나리님 심지어 레벨링이 고스나리인데 힐러 덧밥님께서 힐러 하셨고요 아쿠님께서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님 얼른 선택하시지요 아웃사이더 슈퍼스타일 맛나웅혜와 고스나리 아래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아래서 태어난 그 누구지? 터라가진 퀘커세인가? 퀘커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거죠? 얘기가 맞죠? 맞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한글날에도 한글 만드신 분은 세종대한음인 거 아셨는데 한글을 지켜주신 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잖아요 주시경선생님 그리고 주시경선생님의 뜻을 받던 분들 고역거래는 누구예요? 그 고가 그... 죽었을 때 쓰는 그 고가 아니죠? 네 고스나리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죠? 네 야 대박이다 킬러로 살아남기 진짜 힘든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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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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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야... 아... 예코 아니죠? 허허허허허 예코 네 아 처음 해봤자 그런지 이번엔 고스나리 참전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16분 시청 중에 계십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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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골라요? 2메딕 2메딕 필요해 2메딕 필요해 2메딕 필요해 필요합니다 1메딕은 부족해 고스나리가 캐리라는 걸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캐리합니다 여러분은 고스나리만 믿고 계시면 됩니다 고스나리만 믿고 있으면 된다고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네 야... 이리 봐봐 그냥 잡혀먹는데 네 이거 언제께? 네 이번엔 고스나리 한 번 하지 말아 봐야겠다 너무 빨리 죽는데 뭔가 이상한데 어제 많이 안 들어오신다 설 월화 치니까 설 월화 치니까 옛날... 어떤... 어떤 생각? 뱅드림 때 생각 나나요? 2년 전 고스나리가 방송하기 전이군 8위는 버티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뭐야 한 분 나가셨는데? 퓨아님 들어가요 퓨아님 들어가요 퓨아님 들어가요 네 파이팅! 파이팅! 돌 씹으면서 입엔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언제께누 언제께누 얼른 빨리 다른 걸로 가고 싶다구 파이팅 하자 그 튀겼어요? 방상국 이쁘라 아직까지 한번도 안돌아가셨어요 두분 두분 돌아가셨구요 방상국 돌아가시면 안돼 실질적으로 희망이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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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과를 먹으면 왜 전진하는걸까 하필 사과일까 사과가 아니고 딸기인거 같은데 딸기구나 좀비가 딸기를 좋아한다 확인 오오오 못겠어 야 어렵네 확실히 들어오세요 기다리기달 기다리기달 딸기쿠키를 오오 딸기쿠키였대요 저게 14분 일찍 주무시러 가시는구나 다들 제가 메딕 갈까요? 제가 메딕 가죠 이시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1라운드는 어쩔 수 없지만 2라운드 2라운드 때부터는 제대로 할 거라구요 1라운드는 어쩔 수 없어 피할 수 없으니까 뭐가 레알이에요 이거 레알이라뇨 아니에요 해커라구요? 해커 어딨어? 히이로니 고르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지를 딸기쿠키로 알아봤는 설정 아 뭔 설정이래 시작 보신하니까 캐리 오오 엄청 오르고 계세요 지금 7년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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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드론이라고 에 해커라구 위험해 자 어디있구나 죽는줄 알았다 진짜 왜이렇게 가렵냐 왜 죽는거야 종고 피켈드란 말을 봐서 스토리를 알아가는게 아 그렇구나 날때는 도티님이 도티님? 도티님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인기 많으신 분 아닌가 모든 모든 그쵸 인기 진짜 많으신 분 이번엔 고스날이 관전 한물감 이제는 대세는 고스날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 대세는 고스입니다 여러분 대세는 고스에요 네 언젠간 고스날이가 도티님급 올라가가지고 도티님과 손잡고 뭐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환호를 형을 치우겠죠 고스날이 내가 키웠어 고스날이 내가 키웠어 한때는 말이야 고스날이가 시청자가 10명도 안됐던 시절에 내가 좀비고를 때리면서 가르쳤어 뭐 이런거 어 근데 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 그럼 나도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안 계실까 오늘 들어오신 분이 많이 안 계시면은 이제 리방 안 할게요 네 혹시 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리방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리방을 안 하도록 할게요 일단 관전하.. 관전.. 관전이 없으니까 어 사칭이다 누가 또 누구에요 어 이제 진짜 캐리라는걸 해주지 이제 진짜 캐리라는걸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캐리라는걸 해드리겠습니다 위야매 아 헬로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 방송이신걸 쇼원행합니다 착각착 되시면 끝까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 고스날이가 차도 남고있어 좋아 아직까지 할 수 있어 나리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거야 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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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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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자 나가지 마세여 나가지마세요 리방 안한다니까 이제 리방을 해야 되자나 이러면은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소즈라구님 이번에 아세요 들어오새요 소주라곤님 하세요 소주님 하시면 됩니다 골씨나리 골씨나리의 무기는 어우 재채기 나올 뻔 했는데 재채기가 안 나온다 되게 고통스럽다 지금 재채기가 시원하게 한 번 나와야 되는데 골씨나리 죽어 뭐 뭐 아니 골씨나리 뭐가 했다 이거 올려봤더니 골씨나리 죽어가 나오다가 안 나오면 너무 답다 맞아요 자 쿠파문 풀었습니다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 없어요 그럴리 없어요 그럴리 없어요 클리어 못할거야 아 사나요? 아 아쉬워요 그럴리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만 그랬지 원래는 안그래요 저번에만 그랬지 원래는 안그래요 첫번째만 깨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덮밥 냠냠 하하하하하하 깨겠는데 이번엔 깨겠는데 깨네 사판 깨면은 이제 뭐 복수까지는 어렵진 않으니까 넷살님 뒤에 계신다 이번에 힐러도 있으니까 충분히 깹니다 아이스크림 같이 드실 분 저요 먹고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싶어요 다 드세요 구도권 하나면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죠 사무실은 은근히 구도권 구도권 얘기하기 안 쉬우세요 확실히 야 딜이 장난이 아니다 빠빠빵 아니 얘도 아이스크림인데 바로 깨버리구요 얘도 아이스크림입니다 26초만에 강남아파트 사주세요 하하하하 고시나리인 집 고시나리 이름으로 된 집도 없는데 저도 없는거를 어떻게 사달라고 하는겁니까 아 아 진짜요? 소드맨 힐 편안 어 위험하죠 어 자 됐지만 형님 해져야되지않나 아 이제 다일이 가능한 힐러니까 좋겠는데 어 깨나요 금방 깨져 금방 깨져 이런거네 아 저쪽에서 왔다간다는거 때문에 그게 안되나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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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대로 살이였잖아 무한대는 아니고 거의 무한대죠 반면 어쨌든 한번 잡았구 야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 리벤징이다 깨야지 에너지 봐바 에너지가 퀸시칸에 달고 있어 와... 벌써 반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굿맨의 힘. 아, 그래요?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이런! 묶였어! 묶였어! 방 다시 만듭니다. 이야... 묶였다. 와, 진짜 어렵긴 한가 보다. 어려운 게 정상. 그렇군요. 어려운 게 정상이구만. 관전! 들어가세요. 우리 히이루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감염? 일단은 이거 씨리 깨고 나서. 아깝잖아요. 씨리 깨는 거 그래도 보고 그 다음에 감염을 받게 되죠. 1035위. 와, 계속 오르시네? 장난이 아니신데? 17분. 감사합니다. 17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고슬랭에 반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고슬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돼! 오, 150만점. 렉 때문에 방금 전에 렉 때문에 한 번 더 놨다. 위험해! 상어는 냠냠! 조시바를 얘기하는 거죠. 아빠님, 위험해! 쌀밥 냠냠! 어... 그... 쌀밥은 뭐가 있지?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저 가리면 답 없네. 방 다시 만들게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햇반 아이스크림. 햇반 아이스크림. 햇반 아이스크림. 대장. 아무리 생각해도 악몽밖에 떨어오지 않는다. 평플 가야돼. 이번엔 고슬랭이 참전. 안 바꿀 뻔했다. 또 슬겜 할뻔했네. 알아요, 있는 거 알아요. 먹어봤어요. 별로...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맛. 별로..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맛. 도대체 아이스크림.. 바바바바이스튼을 왜 만들었는지 자 지금 뭐 관전하신 분 안계시는거 보이니까 저기 뭐냐 리방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로님 골라주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안돼요 욕하면 안돼요 클린한 방송을 만들어야죠 여러분이랑 저랑 이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쓰셔야 방송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근데 곧 찌나리가 계속 왜어 미쿠 왜어 햇반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어요 찌나리 형님? 맛없어요 아 아 위험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요 야 아 뭐야 아 아 또 죽었어 맞아요 그냥 햇반 먹어야 돼요 저도 먹어봐서 알아요 어려워 어려워 깨주세요 제발 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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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편만 깨주세요 첫편만 깨면 돼 첫편만 깨면 돼 아 아 아 와 아 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골키나리의 활약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뭘 찌르는거야? 근데 저 좀비한테 못 뺏는거에요? 피..피 빼는거 같던데? 야오 아 가스.. 아 가스 빼가는거에요? 어어.. 네! 엄지님 말씀하세요 모기가 뭘 먹죠? 피어! 모기가 뭘 먹죠? 피어! 아니이.. 뼈잖아아.. 그럼 당연히 피겠죠? 대가스 필요하는데요? 네 와아.. 장난 아니다 열도 못 깨는거 아니겠지 지금? 메딕.. 메딕이 차라놔야돼! 메딕이 차라놔야돼! 메딕.. 언제 차나요? 10초 지난거 같은데 아직까지.. 됐다 깼다! 크래셔의 힘 굿! 잡자 너네 마치 몇번째 보는거냐? 몇번째 보는겁니? 피까! 오지마! 미어우! 위험해 껴 오지마! 와아.. 돌친두대! 벗겼어요 위험하다.. 죽을 뻔했다아 와아.. 자꾸 내가 가져죽지 내가? 상탐합니다.. 에너지를..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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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잡았구요 이제 끝났죠 이제 끝판도 깹니다 이제 고시나리가 이제 있으니까 깹니다 이제 교장수리님 또 만났어요 에피소드 1에서 만나고 시리에서 또 만나네요 나는 이제 무얼 위해서 교장수님 왜요 왜요 뭐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어떻게 된거야 뼈 다시 들어와요 네 들어오세요 대기자가 없어가지고 보호막 너무 빨리 염.. 아.. 뭔데요? 뭐 고르지? 아.. 아.. 뭐 고를까? 진짜 아웃사이더 반정도 까먹었어요 근데 나도 이거밖에 없는데 무엘.. 무엘.. 무엘이 4개면 사무엘 아.. 엄지님 엎드리세요 고시나리도 용납 못하겠다 네.. 교장수님 제발 정신차려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교장수님 덕분에 지금 감염을 못하고 있어요 감염을 사무엘 사무엘이겠지 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어 나는 살아야된다고 아.. 또 죽었어 그래요 332까지만 해도 돼요 못 깨나? 너.. 널 리방 안 할꺼니까 나가지 마세요 아.. 좋구나 이런 사이리님께서 잘하셨는데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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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몰살 안되겠죠 아.. 슈퍼스타를 하게 되면은 그 쥐같은 좀비들도 다 모이나? 안모이겠지? 안모이겠죠? 해볼까? 안모이죠? 네.. 그쵸 안모이죠? 그 의미없어? 아.. 아.. 저거 쓰레기에요? 하지마요 아.. 그래요? 나 괜찮았던거 같은데? 네.. 히어로즈.. 그러죠 네.. 이번에도 못 깨면은 히어로즈 넘어갈게요 아쿠님 직업을 정해주시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쾌위키는 뭐에요? 아.. 아.. 랜덤이구나? 시작합니다 시리를 너무 못 깨고 있어 거의 깰 뻔한거 놓치고 깰 뻔한거 놓쳐가지고 어.. 어.. 저거 뭐에요? 방금 전에 물 쏘는거 뭐에요? 물 쏘는거? 어..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고시나리가 안죽는다는게 불가능한거 아니에요?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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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아.. 뭐야 어떻게 되고.. 아.. 에셜리븐? 뿅뿅 야.. 히어로즈.. 히어로즈 가져 못 깨겠네 계속 끝말잇기 끝말잇기 시작 뚫어뽕 퐁튀김 오호호호호 호호호호 기쁨 히jän입니다 뭔소리에요? 히어로즈 드디어 시작하는 히어로즈 보스나닌인 히어로즈 아 내가 안골랐구나 순간 빌런하고 있었어요 히어로즈면은 기본적으로 다 되니까 힐러는 필요가 없을거고 어... 뭐라지? 페인트 한번 해볼까? 아싸 아싸 한번 가볼까요? 그러죠 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아싸 한번 가드리는게 인지상정이죠 혼신의 직업 현실에서도 아싸인데 큰일났구만 자 저는 이제 여쌀님이 튕기셨나? 현실나리온 시그고집 보너스 60초 위험하군 위험하군 내가 차려있구만 근데 아싸인데 왜 저기 박스를 뒤집어쓰고 있는걸까 왜 하필 박스일까 아싸여도 박스에서 살진 않는데 아리저 젖지 않는 박스 위험하군 위험하군 히로니 히로니 자아 자아 갑니다아 뭐야 ㅠ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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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쥐 쥐 저렇게 와 왜 저렇게 와 왜 저렇게 와 사기잖아 안돼 좋아 위험해 고수나리가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고수나리를 노리는 듯한 악의 그림자 악의 그림자 여베 뭔가 저 좀 아싸의 느낌을 직접 하하하하하하 뭔조리에요 아우 드려가지고 드려가지고 빨리 가자 빨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왠지 모든게 끝난거 같아가지고 들어가 아 아깝다 아싸의 느낌을 많이 풍긴다는 뭔만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자 뒤에다 제가 서포트 해 드리겠습니다 서포트 역할은 고수나리 이거 연막 괜찮은데? 세 분이나 돌아가셨잖아 고수나리가 살리자 안돼 안돼 죽을 뻔했다 오 잠시만 기다리자 깜짝이야 이쪽으로 오고있어 이쪽으로 오고있어 indicating 뭐야 지금 여 closet 집중하고있습니다 지금 좋아야 나쁘지 않아요 갑니다 이쪽이면 길이 뭐지? 왜이렇게 많이 돌아가신거 같지? 가려야되 의무가있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우와 좀비들이 왜이렇게 많아 이야 무서워 좀비들이 왜이렇게 많아 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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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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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했어요 호시나리도 깰 수 있다구 이제 왕인가? 그니까요 홍삼아 이름 이쁘다 누가 스킵을 안 누르신거에요 스킵 눌러주세요 네 12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늦게까지 게임을 안하는 겁니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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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도티나이가 어제 회식을 해가지고 그런지 아 살려줘요 살려줘요 위험해 최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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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저게서 준비가 나오니까 어디로 쏘야될지 모르겠고 어 샤이님이 안탈려지네 오 버그다 나 왜 죽은거야 일단 살려야 하느니라 어 위험해 죽었다 이처럼 한 분 튕기셨다 뭐야 뭐야 왜 나한테 오른거야 야 너무한거 아니냐고 딱 맞춰줘 딱 맞춰줘 미사일 날아올게 뭐라고 오지마 바퀴를 집어 던져버렸어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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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지 않은데 아니 여유를 좀 줘야지 위험하다 위험하다 다 살렸습니다 아 이런 오 좋았어 깼고요 아유 되자 놓쳤다 깼죠 에피소드1은 쉬워요 에피소드2가 좀 어렵지 에피소드1은 쉽습니다 많이 안계시죠 12분 많이 계시네요 이제 뭐 차지가 않는데 네 감염은 하실건가요 에피소드2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감염 한번 할게요 방금 직업 그대로 그대로 돼요 내가 아웃사이더야 되는데 아니요 다 못 깨요 다 못 깨요 다 못 깨요 다 못 깨요 자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시죠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들어오셨네요 검은콩이 들어오셨구요 최고의 힐러 고스날이 맞아요 드디어 힐러라는 칭찬을 받았다 바캉슨 많이 하시니까 바캉슨 아니요 바캉슨 안좋아요 에 히어로즈는 뭐냐 힐이 그냥 되는데 바캉슨을 해도 의미가 없죠 자 직업 고르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그거잖아 내가 운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아 아이산물 두판하고 온콩입니다 어 한 분 나가셨다 그리고 고끼님 운전으로 따라간다 어느 쪽으로 갈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는 길을 택할 것인지 죽는 길을 죽는 길을 택하실 건지 그거는 우리 검은콩님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한 분은 왜 튕겼을지 이해는 잘 안되지만 위 에바 왜요 위 왜요 고스날이가 왜요 아르래 달을 아르래 달을 아니 고스날이 못 믿어요? 네 아니 고스날이 못 믿어요? 고스날이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녕 달려와 달리자 어째래 혼자 펴도 잘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 공격이 되는구나 끝내 음 나쁘지 않아 아 아 죽었다 아 이거 박스로 공격 박스로 공격할 수 있지 뭐 위험하군 나 이 차만 잘 깨면은 에피코드 깰 수 있는데 이거하고 감염 감염 가지고 타입시다 감염을 가지고 탈게요 뭔가 망한 느낌이 깨야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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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빅 10도 5 4 3 2 1 됐다 좋아요 이번엔 진짜다 박스 공격 가자 1 1 1 2 2 2 1 2 2 1 1 2 2 2 1 1 2 2 2 2 2 1 2 2 2 3 2 2 2 2 3 2 3 2 2 3 2 2 3 2 2 3 3 3 4 5 3 4 4 4 4 4 5 5 5 6 6 6 5 5 5 5 6 6 5 6 7 9 9 10 4 3 4 4 10 7 9 10 10 11 11 12 10 아,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네 아 아 공격을 안 하는구나 아 얘는 그냥 부르기만 하고 공격을 안 하는구나 수리보고 알았다 400렙의 관록 400렙? 가시죠 나도 아싸라구 이제 뭐 여기까지 오면은 뭐 깬거랑 다름이 없죠 위험해 아싸가 아싸 나름대로 불편하긴 하지만 고의라구요? 위험하군 오 나 따로 온 줄 알았다 그러면 안되지 고의로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건 해도 관계없잖아 아 진짜요? 그러면 울리면 안된다는 얘기잖아 살려 어 좋아 됐어요 죽을 뻔했다 아니 준비들이 준비들이 벗어나질 않아 지나가고싶은데 지나가지 못하겠죠 오 죽을 뻔했다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되긴 하는거잖아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복신나리가 캐리라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캐리 오 캐리고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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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와도 괜찮아요 오 오 그 좀비야 아주 대체하는건 아니야 지금이야 지나가는거야 죽는줄 알았다 아 좀비를 어디다 보내야되나 오지마 좀비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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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방금 죽는줄 알았다 뭐야 이쪽 길이 아니었나 위쪽 길이였구나 그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안줄게 가는겁니다 거기다 도착했어 이제 거기다 도착했는데 배드에 배드에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래로 내려올것 같다 오지마 아니 저 좀비 어떻게 안되나 이 좀비 안되어 어떻게 강인도팔을 갈 수 밖에 없나 강인도팔을 갈 수 밖에 없나 안되겠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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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됫다 아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그로 끈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어그로가 안 끌려요 자꾸 저 여자 좀비 나빴어 어그로가 안 끌렸어 어그로가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어쨌든 이거 아니면 저거였는데 아 고민할 시간에 바로 때리고 뺍니다 아 때리고 뺍니다 자 이번에는 고시나리 총 킬수는 홀수 홀수 1 3 5 7 9 짝수 0 2 4 6 8 됐어 예측 1분 시작 최면술 마력꾼 예쌀님 어서 오시고요 같은 콩끼리 오오 고문 콩님하고 땅콩님하고 오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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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알고있었어요 근데 시간만 있었으면 그래도 어느정도 기다려가자 할텐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판에는 경도 한번 가죠 경도 한번 가죠 나는.. 나는 없는게.. 어.. 있는게 없어 알겠습니다 저배님 맛있게 드세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스나니는 인간킬수, 좀비킬수 생존수까지 해가지고 호일수가 될지 짝수가 될지 이제 제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맞쩍! 잡았구 쟤가 먼저 좀비가 될지는 아무도 신경을 못했을거야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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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고스나니를 잡는다니까 뭔가 느낌이 제가 준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잡죠? 이게.. 고스나니의 진정한 실력이라구 빠.. 어.. 빠티뽀님 언제 오셨어요?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 시켜주시구요 빠티뽀님 오프닝 보셨죠? 아이디.. 아이디 들어가있어요 오프닝에 이제 제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살 것 같다 아! 바로 걸리네 이건 마치 방송을 보면서 하고 있다는 듯이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됐어 잡았구 모두 가용 그렇겠죠? 그렇겠죠? 방송 보시는게 좋죠? 맞아요 고스나니한테 좋아요 어딨어 어딨어 내가 잡아주지 여기는 없지.. 아 있구나 으으으으음 생존을 잘 하시는구만 없네 없네 있어야되는데 굿 누가 자꾸 지나가요 누굴까요? 누가 자꾸 지나간다는 얘기죠? 어디서 콩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진짜 콩브라더스 고씨님이요 진짜요? 제가 지나갔어요? 아까 그렇군요 진짜 생존할 것 같은데 큰일났네 적어도 예쌀님은 제 손으로 잡고 싶은 욕망이 강한데 폴 폴 폴 저도 생존하고 싶다 3 2 1 나도 생존하고 싶어요 곤리네 좀 걸리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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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 모를거야. 자, 옛살 님부터 먼저. 히로님, 고스민부터 잡을 것 같네요. 그러지 않아요. 저부터 잡겠어요. 안 잡아요. 히로님! 소문 듣고 왔어요. 아니! 그 분 고스민만 노린다는... 아니 그러지마요. 오지마! 오지마! 좀비보다 더 위험해! 이분들! 좀비보다 더 위험해, 이분들. 고스민이 방송으로 찾고 있어요. 진짜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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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미쿠야, 현필 뜨자. 이번에도 안 나왔나보네, 엄지님. 고스민이 방송으로 오지마! 됐어, 이러면 돼. 뭐야, 나 잡혔잖아! 뭐야, 나 분명히 노린고 갔는데... 그리고 언제 도망가셨죠? 야... 야... 2931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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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부는 사나이 완료, 오! 잡았다! 마지막! 마지막에 잡았어요. 네. 검은콩님은 제가 잡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네.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내가 좀비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야, 피하시네! 고스나리가 좀비라고요, 여러분. 고스나리가 좀비라니까요. 제가 그런거에 쉽게 당할 그런 좀비가 아닙니다! 잡았고! 하아! 예상 틀리셨어요. 예상 틀리셨어요. 예상 틀렸어요. 예상 틀렸어요. 어떡하죠? 우리 친연양님. 예상이 틀렸는데요. 네. 여기는 뭐 없나보네, 숨을 때가. 어, 있다. 어! 검은콩님이시잖아! 검은콩님! 제가 잡아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천천히 잡아드릴게요. 천천히 잡아드릴게요. 오! 검은콩님! 오! 컨트롤! 어! 라스트! 아, 라토스틴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히이로님. 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봐요. 대시는 어떤 때 하는거냐면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고스나리는 홀수로 이겼습니다, 홀수로. 홀수로 이겼어요. 홀수로 이긴 고스나리. 됐고, 이번에는 경도로 가겠습니다. 경도는 고스나리가 참전하면은 게임이 안되기 때문에 고스나리는 참전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서커스! 서커스!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8명이잖아요. 8명이면은 심장 아파요. 왜요? 땅콩님. 왜요? 어떻게 할까? 5립 맛있다. 얼마 버셨어요? 갑툭튀. 3대3 한번 갈까요? 2,200! 오! 많이 버셨네. 놀라셨구나. 그냥 서커스 돼요. 지금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서커스 이런거 와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은 즐개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시작합니다. 원래는 고스나리가 참전을 안하는게 맞는건데. 질겜할지 몰라요. 그럼 빡겜하시면 됩니다. 빡겜같은 질겜. 질겜같은 빡겜. 좋아요. 광장도 가죠. 그럴까요? 간만에 광장도 한번 갈까요? 네, B 남았습니다. 어? 고스나리가 유인한 희망이잖아? 뭐야? 고스나리가 언제 희망이 됐지? 위험하다. 됐어! 됐어! 맞쟌! 아 됐다! 아 진짜! 안 죽었으면 희망이 살았잖아요! 네. 희망이, 예. 옛살림 저를 제가 죽고 옛살림 살린 아주 참된 스피머 흐흐흐 아 당신했어 가는 좀 버텨주세요 잡아 준비잡자 준비 아아아아아아아 진짜 그래도 두개는 파괴했어요 A는 파괴되게 내두고 C 위험해요 고스나리가 제대로 철통을 수비하고 있습니다 끝났단 얘기죠 어 위로도 갈 수 있구나 B는 잘 지키시고 C도 팔기가 될건데 최대한 인간이 C로 오게끔 버텨준 다음에 뭐야 아래쪽에서도 할 수 있잖아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니 그 전설 무슨 전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운 파괴되게pty 다음 파괴 다 쳐 다 쳐 이거 고스나리 고스나리 야 일단 일부러 뚫린거에요 일부러 뚫린거래요 두번 두명 두분 다 잡으려고 일부러 일부러 뚫린거에요 꼭 이럴때만 눈감고 계시고 막 귀 막고 계시고 그러더라 그러면 보시나리가 막 강퇴당하고 막 이러면은 막 잘봤습니다 이러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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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잡혔다 전 눈 감할 때 못봤어요 이런 좋아 C는 파괴했고 A 한 대 B 한 대 안 돼! 위험해! 아 큰일났네 지겠는데? 자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요 어차피 하나는 파괴될 수 밖에 없어요 어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저 따라 갈게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다른 척 하면서 이쪽으로 와주는 센스 어 페어님 안녕하세요 보고싶었어요 잘 지냈어요 쿠셔 어제 회식 때문에 방송을 standalone 방송을 못 해가지고 오늘 방송하는 그 날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오셨어요 철통 철통 수비 오오오오 falan 연장전 갑니다 연장전 네! 회 communicating 잘 했어요 아직 피곤하기는 하지만 방송 끝나고 아마 기절을 할것 같습니다 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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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과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한 대 위험해 아 B 두 대 때렸어 아 됐다 A는 파괴됐잖아 오 됐다 위험할 뻔했다 가자 가자 B 파괴 오케이 C만 남았습니다 C 위험하죠 위험하죠 고스나리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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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즈아 C C C C C 아로나민 C 어 위험해 어 위험해 아 왜 고준비한테 가지 네 랜덴님 고아 안녕하세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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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랜덴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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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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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슴이다 위험해 위험해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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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벌 ruins 두두두두두두두두 지발 곁 oldu 여기 kans Nations aja 라이더눈 Falling 레벨 99 這個是 그리고 ajudar von com 시나리만 살아있었어도 일단은 좀비가 한 명은 여기있어요 아아 아깝습니다 잘하셨어요 플레이를 직접 못봤던게 좀 필프긴 하지만 어깝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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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요 아우좋아요 아우 위험해 위험해 아하아 잡았다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잡는다고 좋아할때가 아니지 지금 잡았고 잘했어요. B는 일단은 주고 B는 주고 굿! 이겼다 이겼다 이겼... 어우 깜짝이야 오세요. 구하러 와요. 이겼다! 골스나이 팀이 이겼어요. 네. 서커스 한다 서커스. 서커스에요. 서커스도 하지요. 네! 골스나이 팀이 이겼어요. 믿기지 않지만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요? 골스나이가 잘하셔요. 라고 하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기적같은 확률 잊을 수 없는 기적같은 확률이라니요. 플레이 있잖아요. 자 어? 등장! 등장하고 다 바로 퇴장하셨는데? 아니다. 대치마요님 어서 오시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구라라뇨 거짓말! 네. 네. 거짓말! 이쁜말! 고운말! 여러분들이 골스나이 어? 골스나이 방송 오신 이상 이쁜말 고운말 쓰셔야 돼요. 어휴 잠깐! 점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했지? 이게 골스나이의 실력! 아니 이건 실력이 아니고 잠깐 실수한 겁니다. 이게 실력!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 적을텐데 진짜요? 아 100명이 모일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점프에도 잡히는구나. 아 30명인가 40명 모이면 시작 오케이. 모이겠죠? 좀만 기다려보죠. 야 꽃! 장난 아니다. 음 나쁘지 않쿤. 안녕!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 수 있는 골스나리가 되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다른 거를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비밀이긴 하지만 결과물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 이 좋아. 과연 1라운드는 깰 수 있길런지. 좋아. 이제 된다. 더욱더 더욱더. 어! 1라는 통과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해야죠! 1라 통과해야 돼요. 뭐라고? 골슈린 딱 1라 딱이래요 아니 1라 딱이라뇨 그런 심한 말이 어딨어요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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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뇨다 생각합니다 정답 칼로 통나무 베기? 통나무 많이 베는 사람이 이기는 건가? 통나무 안 베어도 되는 거잖아 음 자동이구만 뭐야 아아 되게 밀리는구나 못 깨겠는데 못 깨겠는데 밀라 통과 못하게 생겼습니다 뭐야 거의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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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합니다 뭐지? 탈락이네 탈락인데 탈락 자 우리팀 화이팅 처창이 뭐예요? 처창이 뭐예요? 1라 딱 하지마 물론 1라 딱이긴 하지만 처창이 뭐예요? 화이팅 우리팀 이긴다 뭔가 뭔가 느려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14분입니다 하이단님 화이팅 달리는 게 뭐 귀엽다 캐릭터가 진짜 달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1등 너무 좋고 1등? 1등 하셨어요? 아아 똑같이 고인물 아아 처창 아 이제 8분이요 그러네 이제 8분이요 그러네 몇 라운드까지 있어요? 5라운드까지 있지않나? 어 빠지셨으면 안될 때 빠지셨네 빠지셨으면 안될 때 빠지셨네 빠지셨으면 안될 때 빠지셨네 아아 아 과장 한번 해놓고 음 나쁘잖아 그래도 이제 광장 한번은 해야지 네 광장 한번은 해야죠 원래 해드리는 게 인지향정입니다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늦게까지 고키네비 방송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 아 아 왜 미끄러지는 거구나 아 저 바닥이 미끄러지는 거구나 어 카탐편님 벌써 통과하셨네 야 어렵다 야 두 분 밖에 안계셔 이제 네 floor 다이빙 금지 처음 보는걸 어떻게 하나요 저도 근데 저는 몇 번 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미쿠라는 손잡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ㅠ 노래 좋다 마법진이 나온다 근데 저뱀님 계신다 야 저게 대시가 계속 되나보다 어허 음 야 불친인데 아니요 좀비고 잘 못해요 제가 종합게임 스트리머도 게임을 잘 못해요 유일한 단점이에요 게임은 좋아하는데 게임을 못해요 1등 달다 여기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웃기나 님 왜 이렇게 게임 못해요 막 이러고 게임 접어요 이러면은 종합게임 스트리머가 게임 접으면은 할 말 다했죠 위험해 양양님 어떻게 하면 금봉에서 달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곧씨나리 처분만 하면 돼요 곧씨나리도 이외에 진짜 못하는데 아 진짜요? 새벽이라 그나마 좀 낫네요 화이팅! 사탄편 님 들어왔 수 있어요? 들어왔 수 있어요? 오오오오 위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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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아직 남았고 새벽 정도 남았으니까 좋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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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 수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야 샤탄편 님 두 분 다 다 풀어오셨구요 디비전 1, 2 말고 다 못해요 아 진짜요? 디비전 3 재밌어요 디비전 3 같이 해봐요 그러니까요 화이팅! 고씨 님은 다 아니에요 아무 타진 않아요 아니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설명 고씨나리 뭐냐 저기 뭐냐 피셜 피셜 같은 거 날릴 때만 이렇게 등장하시고 주무시러 가신다는 분이 이렇게 뭐냐 고씨나리에 대한 거를 전부 알려주면 안 되죠 약간은 숨길 것도 있어야지 고씨나리님 숨길 것도 있어야지 잠이 안 오는 건 어떡해요 그러네 그러면 고씨나리 방송 봐야지 수면제 같은 목소리에 수면제 같은 목소리 고씨나리 수면나리 TMI 풀러 왔잖아요 종합게임 스티먼데 게임을 못한다 아 그쵸 그 제 단톡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따가 제 개인톡 주시면은 제가 단톡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개인 카톡 라운드 조기 아 조기엔 다 못 깨셨죠 더벤님 띠어치이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광장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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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3에 3 역시 서커스 10중 앰블 미리 따길 잘했어 야 야 왜요 와 다들 못 타고 계신다 고인물 망겜이었죠 맞아 그건 맞는데 도티님 도티님님 보러가죠 뭔소리에요 도티님이 어디 계신데 고시나리가 없어요 따라와요 어딘데 어딘데 어? 도티님이 계시네 친구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고스입니다 고스 고등학교에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촬영으로 나와 있는데요 와 학교가 정말 크네요 요새 학교는 다 이런가요? 학교 다니지 너무 오래되서 큰 아무튼 사립학교라 그런지 시설이 됐다 됐다 좋아요 좋네요 그런데도 도대체 좀비는 어디 있는거죠? 왜요 허이짜 이제 고르니까 고이짜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고스입니다 좀비 고등학교에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교실이 됐고 촬영하러 나와 있는데요 와 학교가 정말 크네요 요새 학교는 다 이런가요? 학교 다닌지가 너무 오래되가지고 아무튼 차립학교라 그런지 시설이 됐다 됐다 좋네요 그런데 도대체 준비는 어디 있는거죠? 끝 전우성 전우성이 있다 전우성이 있어 용규는 항상 기운이 넘쳐 보고 있으면 기운이 나지 그러니 잘 따르는 후배도 있는걸까? 아니 이거 나 이거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히이로님 잘가요 잘자요 용규가 야구가 아니라 농구를 했으면 좋아하실 텐데 용구를 영입해 가깝지만 어쩔 수 없지 네 자 이제 훈련의 주장에 있어 가죠 어디 가면 될까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아 에이드요? 아 네 버스인거는 비밀입니다 버스인건 비밀이에요 네 버스인건 비밀입니다 버스로 제가 이거 엘프고 거의 맞바지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엘프고를 빠르게 깼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이쪽이에요? 아 난 안가지는데? 네 됐다 아하 나 안가지는데? 아 이렇지 샤냥님 감사합니다 안가져요 어떻겠다 아 어떻겠다 아 타면 되는구나 그러네 그러네 타면 되는 거였네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크림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인생이 없어서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는 거예요? 나 못 움직여 얍 뭔 소리에요? 고스나리 많이 사랑해줘요 사람 밖이 태어난 사람 고스나리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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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어 썸피스 사무실 방문을 활용합니다 기념으로 엠블럼 오 엠블럼 처음 받았어요 엠블럼 받았어 또 엠블럼 누가 줘요?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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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것은 허니버터 보세요 이게 광장 미니게임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엠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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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블을 이렇게 짠게끔 Präsident 엠블 엠블럴 introdu 없었 not 엠블무 잘 얻 Educ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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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블 począt 엠블 버퍼 네, 맞아요. 웃긴 해도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말이죠. 싫어요. 흐흐흐흐흐 단땀 디라라라 딴 딴 딴 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대화가 안 되는데 2반 할로윈? 아 다시 아 여기서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요? 아 어어 아 된건가요? 딴딴딴 이제 미니게임 한번 하고 마무리 하죠 미니게임 한번 하고 마무리 하죠 어 역시 본보맨이 최고야 안돼요 곧씨나리 피곤하단 말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곧씨나리를 이겨라 어때요 곧씨나리 곧씨나리를 이겨라 어때요 새벽방송 해줘요 곧씨나리가 컨디션 좋으면은 제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곧씨나리 이길 순 없죠 안돼요 안돼요 뭐 나 왜 죽은거야 어 어 다시 다시 마판이라고 했는데 마판은 안되겠소 축약이 그러게요 예 어 어 퀴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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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종화조이저 아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한번만 이거하고 한번만 더 일단 이것만으로 한번만 더 진짜 한번만 더 나왔네요 그냥 또 또 또 어 어 어 옥공이스크레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키알면 돼 누구도 우리팀이었지 will 우아 보호막 쪘는데 보호막 쪘는데 블랙 는 나나나나 너나나나나나 야 이겼다 음 이제 친막 친막 갑니다 친막 아 나가면 안되는데 잠깐만 나가면 안되는데 다시 만들게요 봄봄엔 봄봄엔 한 번만 말판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3대3 가지...? 아니요. 3대3 아니에요. 저 악마. 악마같은 얼굴 이제 침침나게 끝났어요. 이제 4대3 아니! 아이템이 왜 이런거 밖에 안나와?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요. 오우 내가 내가 죽을뻔했다. 와우 위험했다. 뭐야. 나 죽었어. 아아아아악! 그리고 또하면 랜사성 랜사성이라니 아직 2대2에요. 우리팀 이기시죠? 이깁니다. 이깁니다. 야아아아아아악! 구속을 뚫고 지나가시네. 갑자기 멘붕 오고. 아아... 하하. 대충해요. 아니! 들어오신지 몰랐죠. 이겼네. 이겼네. 그래도 오늘은 칭찬받아서 좋다. 목격이 좋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마요. 유일. 고치나리가 종합게임스킬먼데 유일하게 게임 보러 온게 아니고 목소리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만할거에요. 친한양님. 흥! 흥! 짚붕! 야 위험하다. 야! 설마! 야! 이겼어! 이겼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사진 한 번 찍고요. 자! 사이좋게 사진 한 번 찍고요. 사이좋게 사진 한 번 찍고요. 자! 사진 한 번 찍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내일도 방송이 있구요. 어떤 방송을 할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꼬바!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잘자요. 꼬바! 꼬바! 가! 가! 네! 엄지님! 일정 잡아둘게요. 하하하하! 아니지! 아! 12시 지났으니깐 오늘이구나! 아! 그러네! 암튼! 한시 막 지나고 두시 막 지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우 다들 원해요? 원하시는 원하시면은 어쩔 수 없네 공보맨모드 한번 더 해요 네 다른거? 뭐? 아니에요 축구? 축구 가자 그래 축구 좋다 자 시작하시죠 네 이제 진짜 안합니다 자 준비합니다 자 샷타표현이 큐아님 침하유덕바님 검은콩이 예시장에 땅콩님 파이팅 하시고요 이기는팀 고수팀 강중은 찐망이 빨리 보내고 싶어서 그냥 자 레드팀 레드팀 레드팀이 지금 공을 잡고 가보겠습니다 검은콩님 공급을 잘하구요 회원님께 이렇게 뺏은 가운데 다시 한번 뺏고 뺏기고 넣었나요? 일단은 퍽 야 한골 넣었구요 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레드팀이 지금 한골 편방하고 있는 가운데 블루팀은 뺏기고 뺏고 아 이런 독점이에요 독점 독점이에요 독점이에요 야 기폴났어요 하하하하하하 자 자 블루팀도 이제 잘 할 게 있어요 괜찮아요 야 어렵죠 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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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컨트롤이 가능할까 저도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저도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컨트롤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저도 가능하거든요 안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하는 거거든요 방송 컨셉상 제가 지금 일부러 안하는 겁니다 컨트롤을 하면은 아 고스님 저 버스 좀 태워주세요 네 고스 버스 좀 태워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컨트롤해서 제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치시네요 아니에요 잘해도 버스 받을 잘해도 버스 받는데 이 세카이 이 세카이 이 세카이의 어떤 본 보시기 맞아요 이케카이 이케카이 오 키오님 아 떼 저희 고스키 내놔요 왜왜왜왜 저희 고스키 여기 있잖아요 야 저렇게 놓는다구요 야 야 넣나요 야 넣나요 넣다 최대한 시간 끄시는거 같긴 했는데 자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끝났어요 여러분 재밌었구요 내일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인데밖에 좋아해요 실패해야죠 고스키 나리님 좀 더 보고싶은데 좀만 더 해주시면 안되나요 해가지고 어? 이렇게 눈물쌤을 자극을 해야되는데 이거는 그냥 고스키 나리 빨리 자라고 방종을 자극을 시키는거잖아요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핰 딥김 제가 어 게임은 못해도 눈치는 빠르다구요 하하하하하하 글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찐막 끝났습니다 내일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꼬박 그리고 저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오시고 단톡 들어오고 싶으면 저한테 갠톡 주시면 제가 코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박 잘자요 잘자요 다들 잘자요 꼬박 감사합니다 핫딜러님 지금 오셨지만 제가 방종 이어가지고요 고맙습니다 눈치 빠르셔 꼬박 눈치 빠르셔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